안녕하세요. 양떼입니다. 오늘은 바로 학교 습격 첫 번째 편 1회 한내초등 초등학교로 왔습니다. 지금 숨어있거든요. 저희가 초등학교에 주차를 해놨는데 저희는 분명히 이 시간이 수업시간인 줄 알고 왔는데 애들이 운동장에 뛰어놀고 있어서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은 좀 눈치를 챈 것 같지만 그래도 뻔뻔하게 숨어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간식 뭐 먹고 싶냐고 하니까 피자랑 치킨 둘 다 해가지고 피자 치킨 둘 다 오이스타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러 몰래 갈 거예요. 기분이 어떠세요? 헐레네요. 미팅하러 가시나요? 미팅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초등학교 오니까 이 자식 아주 위험한 자식이에요. 너무 여자가 없어서 기대돼요. 무슨 무서운 거. 기대된대. 기대된대. 오해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있어? 우리 몰라. 여기 말고 안 돼. 갈까요? 갑시다. 배고파. 야 냄새 피자 냄새. 우와 이거 허리하고 막 이런 거 나눌 수도 있네. 오 좋아. 우와. 오늘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먹방 찍고 갈려고요. 치킨과 피자 둘 다 뜯어야죠. 정신이 지금 정신이 나올 수 없어요. 얘들아 빨리 이거 좀 들어줘. 이제 곧 들어가거든요. 왜 내가 더 긴장되지? 이 학교만 세 반이 신청을 했대요. 아마 다른 애들이 엄청 부러워할 것 같아요. 내가 손가락 떨어질 것 같아. 여기 갈 때 잘 가야죠. 여기 갈 때 잘 가야죠. 야 얘들아. 이거 제발 졸라지 마세요. 나 인사지 지나네. 공부하러. 아 걸려. 떨려 죽겠어. 떨려 죽겠어. 흔들어 죽겠어. 흔들어 죽겠어. 흔들어 죽겠어.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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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띵 학교 득점 1편에 참석해 주십니다. 다 먹어야 돼요. 멤버들 한 개부터 할게요. 이 분은 누구죠? 후추요. 후추예요. 영 그리고 바로 삼성 양띵 패밀리 모래하는 분들도 있죠. 눈꽃님 눈꽃 후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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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양띵.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또 간식 드릴게요. 양띵 팥 어때요? 이 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완전 맛있어요. 당첨될 줄 알았어요? 당첨될 줄 알았어요? 당첨될 줄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안 될 줄 알았어요. 안 될 줄 알았어요. 낙지 않고 없는 사람이 없네요. 미리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인형 hunters. 맛있는데 아이들한테 기름을 해달라고 생각해요. Coach. 상풍가우 진짜 유밀어요. 야 야 웃어. 전화. 형 나 그냥 남긴다. 아 너 마스터브를. 아하. 뭐 하니 너무 웃겨. 뭐하는 거 너야? 투어! 문어! 란heres이! 맞 prototyping. 아 지금 간신히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저 지금 한 번 더 정리해야되거든 바퀴즈 여기는 여기가 뜰건데 왜 보니깐 되게 맛있어 치킨 와 이게 되게 맛있는데 애들이랑 사진 안 찍고 먹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먹으면서도 먹방 찍었어야 돼 애들이랑 하나 누르면 그냥 이렇게 됐어 와 연예인이시다 우와 우대세다 저희가 끝으로 애정소를 준비를 했어요 일단 후추부터 질문 내고 후추가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을까요? 한 권도 안 읽어요 너? 세 권이요 조금이나? 두 권이요 빠졌어 최근에 제일 재밌게 얘기한거죠 자 다음 상점이 어 이거는 제 팬이라면은 알 수 있는 저의 생일 9월 몇일 찍어 찍어 이렇게 찍는거야 이런거는 10일 17일 18일 18일? 네 18일 정답 9월 패션 아이템 팔찌를 준비했습니다 제 생일이 언제하고요? 18일 9월 2개월 남았어요 2개월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짐을 막 가서 선행의 나이는? 널 몇번째 2가인데? 그 way 맙소수 dranby toolkit 바로 눈꽂이에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해당자인 시즌 몇 회 처음 나왔을까요? 야, 이거 안 먹지? 인형 먹기에서 열심히 보고 있는... 여러분, 제가 키우는 강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 도도? 두 마리 다 말해야 하는데, 두 마리 다! 오! 이거 제가 자주를 하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저의 위장품은요. 모자, 저희랑 커플 모자였어요. 너 할 때만. 자, 저의 생일은? 6월 21일! 진성대! 진성대! 여기 6학년들 반에 가서 인사는 하고 올 거예요. 안 그러면 누구 미움받아요. 니네 좋냐고 해서. 그래서 갔다 올 동안 자기 오늘 소감 한 마디씩만 써주면 돼요. 네. 여기 반에 있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양띵티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 반갑고요. 네, 멤버들 알죠? 알아요. 알아요. 네, 오늘 양띵티비고요. 선생님이 해달라고. 오늘 어떻게 재밌었어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시험도 꼭 잘 보셔야 돼요. 하나, 둘. 네, 지금 핸드페일파 다 걷었어요. 네. 저희 일단 하나씩 배내서 읽어보려고 해요. 매일 들기 진짜 궁금한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네. 선생님이 계산at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